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독일 베를린 브랜덴브루크게이트에 이르는 대로는 여전히 농민들의 트랙터로 꽉 차 있습니다. 농민들에다 기계공까지 가세 시위가 아주 대규모입니다. 농민들은 겨울이 다소 한가한 시즌이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독일 농민 시위에는 다른 유럽국가 농민들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이태리, 프랑스, 폴란드 등 여러 유럽국가 농민들도 자기네 나라에서 연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 에너지 비용이 올라 농사를 못 짓겠다고들 날립니다. 특히 독일은 농민 시위에 당장 체제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슈얼츠 정권은 심리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슈얼츠 정권은 예산이 펑크나거나 말거나 우크라나나 지원해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슈얼츠 정권은 농민에게 주던 보조금을 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국가 내부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끔찍하고 위험한 척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겁주면서 내부 단결을 촉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태블러이드지 빌트는 러시아 침략에 임박했으니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독일 연방군의 비밀교육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사고 주류 미디어들은 특종이 많은데 이건 사실 특종이 아니라 정부가 일부러 흘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문에 나는 비밀교육이란 것은 없습니다. 동네 밖내에 떠드는 게 비밀입니다. 독일 빌트지는 소위 러시아의 침략교육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독일 연방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의 예상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전면전은 2025년 여름에 시작됩니다. 빌트지는 이에 앞서 러시아군이 우크라나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기에프군을 몰아내는 2024년 2월에 전쟁의 에스컬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7월에 러시아는 발틱 국가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들 나라에서 소수민족의 시위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렘린은 상황 악화를 예방한다는 곳으로 러시아 벨라루시 영토에서 5만 병력이 참여하는 잡바드 2024 훈련을 실시한다고 빌트지는 말했습니다. 빌트지가 입수했다는 독일 연방군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10월에 병력과 중거리 미사일을 깔리닝그라드로 이전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수발기 회랑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유발된 국경 갈등과 수많은 사상대를 내는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컬레이션의 결과는 모월 모일 나토 총사령관이 30만 병력을 이스트 플랭크로 이동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만 병력 가운데 3만 명이 독일군입니다. 빌트지는 그러면서 전쟁 발발은 필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부도 이 같은 정보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흘린 정보니 반박할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독일 연방군의 이런 비밀작전이란 것이 아날레나 베어복의 독일 외무부 지도화에 작성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 퍼주기에 독일인들이 지치자 10월치 정권은 이제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한다면서 자국민 대상의 겁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할 이유도 없으며 독일인들도 여기에 혹할 바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점은 바로 이유 지도분의 소동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